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동안 주력 기기로 사용해온 이 로닝 4D를 1년간 사용해본 롱텀 사용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로닝 4D 플렉스를 구매를 했는데 그거 리뷰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 찍었었는데 제가 백업을 안 해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저 때문에 로닝 4D를 구매하신 분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뭔가 말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요 저 때문에 이거 샀는데 생각보다 좀 안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 이거 나한테는 잘 안 맞는다 이런 감독님들이 계셔서 아 이거 조금 더 내가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한 번 더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에 다시 한 번 또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들이나 기기 교체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요 탑핸들을 바꿨습니다 기본 정품에서 사용하는 그 탑핸들을 빼버리고요 틸타에서 나온 탑핸들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탑핸들을 제가 바꾼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핫슈 단자가 많이 모자랐어요 무선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핫슈 단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탑핸들을 틸타에서 나온 걸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나 여기 옆쪽으로도 나사홀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더 확장할 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지리그를 바꿨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보여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좁아가지고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카라비너죠 이거 안전고리 같은 거 할 수 있는 카라비너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이거를 스프링처럼 이렇게 눌렀다가 딱 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제품이었는데 사실 좀 번거로워요 번거롭고 끼는데 좀 혼자서 끼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지리가 앞을 잘라버리고 카라비너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분의 3인치 이 동그라미 고리를 바로 여기다가 딱 끼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약간 퀵 릴리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주문했어요 그냥 8분의 3인치로 된 이런 동그라미를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탑핸들 위에다가 이렇게 8분의 3인치 고리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지리그 이 카라비너를 여기다가 바로 딱 끼우면은 집게로 끼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리그를 사용할 때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탑핸들로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요새 제가 이지리그를 잘 안 써가지고 이거는 빼놓고 다니는데 어쨌든 이지리그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바꾼 거는 제가 렌즈를 탑론 렌즈로 다시 다 바꿨습니다 기존에 이제 2470 GM2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GM2가 새로 나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칼핀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포커스가 살짝씩 어긋난 상태로 그렇게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감독님한테 또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바 GM2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다 핀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탑론 렌즈는 칼핀이라고 또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탑론 렌즈 1728하고 2875를 세트로 구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테스트를 해보니까 GM2보다 핀이 더 잘 맞아요 GM2 렌즈를 쓰시는데 약간 포커스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탑론 렌즈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감독님들은 다른 E-Mount 렌즈들보다 DL-Mount 정품 렌즈를 사용하면은 포커스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또 그렇게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DJI 원래 정품 렌즈 갖고 계신 분들 좀만 좀 빌려주세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못 써봤습니다 써보고 한번 또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포커스가 굉장히 제가 좋다고 저번에 그 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말씀드리자면요 FS6나 FS3 이런 소니 제품보다는 포커스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얼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면 라이다 레이저가 여기 손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바로 팍 맞춰버리는 거예요 핀을 너무 빠르게 맞춰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은 앞에 튀어나온 것들을 좀 위주로 맞춘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포커스에 대해서는요 소니 제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소니나 캐논만큼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포커스가 거의 사람 인물 얼굴 위주로 지금 잡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은 굉장히 잘 잡는데 어떤 사물이나 어떤 다른 것 사람 아닌 다른 것들 피사체들을 잡을 때는요 포커스를 잘 못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1인 차량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연출을 하면서 모니터를 같이 보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로도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촬영감독은 구도만 잡고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혼자서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은 좀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혼자서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여러모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 분들께는 포커스 때문에 조금 고생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FS6나 FS3 이런 제품보다는 포커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기 변경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또 추가 구매한 거는 이 포커스 기어입니다 이 포커스 기어를 구매를 해서 여기 앞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마운트에서 기본적으로 파워 줌을 갖고 있는 PZ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자체적으로 렌즈 줌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DL 렌즈에서 새로 나온 1728 렌즈도 역시 포커스 기어가 없이 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줌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줌 렌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탑론 렌즈나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포커스 기어를 통해서 줌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줌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커스 기어도 구매를 했고요 이거하고 연동시켜서 라이다를 연동시켜서 하면은요 수동 렌즈들도 역시 포커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줌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동 렌즈들의 포커스를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또 추가한 제품은 시류에 35mm 아나모핀 렌즈를 추가를 했습니다 세턴이라는 라인업으로 나오는 건데요 아나모핀 렌즈입니다 드론에도 이제 아나모핀 렌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작고 가볍게 나온 라인업입니다 뭐 성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세턴 라인업의 아나모핀 렌즈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수동이니까 이제 포커스 기어를 이용해서 같이 오토포커스처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작을 했던 청바지 브랜드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이 아나모핀 렌즈를 중간중간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때 역시 이 포커스 기어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완전 네이티브 렌즈처럼 그렇게 포커스가 엄청 빠르지는 않고요 살짝살짝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도 수동렌즈를 자동 AF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좀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구매한 게 많지?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산 거 엄청 많네요 이러니까 카드값이 그렇게 나오지 대망의 로닝 4D 플렉스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자 로닝 4D 플렉스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바디하고 짐벌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 바디는 백팩이나 땅에다가 내려놓고 이 앞에 짐벌만 따로 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악세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탑론 렌즈로 바꾸니까 일단은 렌즈의 무게가 가볍잖아요 렌즈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 뒤에 엄청 무거웠던 카운터 웨이트의 무게추를 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2875는 사실 스펙상에서는 무게추를 사용을 하라고 돼 있었는데 안 해도 되긴 되더라고요 맨 뒤로 밀어가지고 하면 2875도 무게추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짐벌만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락을 풀어주시고 버튼을 딸깍 누르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살짝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짐벌만 이렇게 따로 딱 빠지는 거죠 근데 아 이 짐벌만 해도 꽤 무거워요 이거 이렇게 무거웠었나? 바디 바디도 무겁네 다 무거워 둘 다 이렇게 빼서 얘는 잠깐 두시고 이 플렉스에서 여기를 똑같이 단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똑같이 그냥 여기다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끼우고 돌리고 그 다음에 잠금 락 잠가주시면은 끝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고 이게 짐벌의 가장 밑에 있는 이 트라이포드거든요 이 산발이 받침대가 없더라고요 기본 제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런 산발이 이런 것들을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그냥 짐벌이 퍽퍽 엎어져요 그래서 얘네부터 이렇게 딱 경고이 세워주시고 이제 뚜껑을 열겠습니다 뚜껑 열면은 똑같이 생겼죠 여기에다가 이제 끼울게요 빨간 선에다가 껴서 맞춰주시고 얘를 돌리기만 하면 끝 끝났습니다 네 모니터도 여기다 설치하면 좋으니까 모니터를 빼겠습니다 모니터를 빼고 얘네들이 참 안 좋은 게 DJI가 이런 게 너무 다 독자 규격이에요 이거 C타입으로 돼 있어 이런 것도 모니터가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다가도 달 수 있고 이 육각 렌치를 빼가지고 여기 밑에 가운데에다가도 달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다 달아버리면은 요렇게 딱 가운데에다 완전히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귀찮으니까 일단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플렉스를 좀 많이 사용하신다 하면은 가운데에다가 교체해서 육각 렌치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모니터 단자는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포트가 있습니다 뒤쪽에 끝 좋습니다 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양옆에다가 사이드 핸드까지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바디에 있는 거를 빼서 껴주시고 역시 오른쪽도 빼서 옆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풀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 가벼워요 네 이거 같이 풀 세팅한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확실히 여기 론인 플렉스에서 나오는 이 모니터 단자를 바디 단자에다가 또 껴주셔야 됩니다 일반 짐벌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야 가자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닐 일은 없고요 네 이거를 이제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가볍게 촬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RS3나 RS2에다가 네 사각링을 연결해서 사용한 거랑 거의 비슷한 무게입니다 제가 지금 저울을 주문했는데 저울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무게는 알려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기존 론인 4D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요 이런 사각링을 사용해서 풀 세팅한 것보다는 가볍다 이게 뭐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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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각대 사이언버드라는 모델인데 굉장히 여행용으로 경량형으로 나온 삼각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로닝포디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로닝포디 전체를 다 여기 이런 삼각대에 올린다?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꿈도 못 꾸는데 꿈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벼운 삼각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또 원격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플렉스의 장점입니다 물론 원격 조절을 그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뭐냐 경량형 삼각대에도 올라가서 충분히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 플렉스가 일단 바디하고 이거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이 바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시스텐드에다가도 올려서 위에서 아주 높은 데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노포드에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무서워 오 될까? 오오오오 안돼 안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바로 이 어댑터 링입니다 이 어댑터 링이 뭐냐면요 기존의 로닝보디는 아무래도 짐벌 기반형 그런 바디이기 때문에 70-200이나 엄청 무거운 그런 렌즈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댑터 링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런 70-200 같은 그런 무거운 렌즈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렉스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 샀습니다 가방 네 이 가방이 이제 PGY테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인데 로닝보디 플렉스 전용으로 나온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줄래줄래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가방에 넣고 메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가방입니다 전용 가방이어가지고 사실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가방이 꽤 비쌈에도 불구하고 예약 구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구매를 해가지고 어제 받았어요 저희 바로 옆에 그 리뷰남 창수님 아시나요? 창수님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촬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창수님도 이 가방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로닝보디 전용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카메라 가방인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울이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오 이렇게 일단 가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비닐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PGY 테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퀵 릴리즈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가방이 그렇게 비싸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46만원 정도 하는 가격대인데 안에는 뭐 별다르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디를 넣고 나머지 이제 액세서리들, 배터리 뭐 이런 것들 넣어서 갖고 다니라는 뜻이겠죠 총 30리터 용량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일단 넣어볼까요? 한번 이거 또 한번 게시를 해야죠 오? 이거 사용하려면 이거 틸타 이거 다 빼야 되네 탑핸드로 빼야 되네요 아 이거 너무 높네 제대로 한번 그래도 빼서 해보겠습니다 번거롭다 이 탑핸드까지 다 빼야 되니까 이거 그럼 계속 플렉스 상태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 뺐다 짐벌 쪽에다 껴야 됩니다 짐벌 쪽에다 오케이 됐다 선도 이렇게 나갑니다 위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바디에서 자체적으로 또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열어놔서 통풍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발열을 또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땀 흡수나 이런 것들도 통풍도 굉장히 잘 돼있게 메시 재질에다가 아주 푹신푹신하게 잘 돼있고요 그 다음에 등산 가방처럼 이렇게 또 허리를 잡아주는 벨트가 또 따로 있어요 한번 매보겠습니다 오 무거운데? 네 이건 뭐죠 여러분? 이거? 여기도 이렇게 딱 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원을 안 켰다고 깜빡하고 가방 내리지 마시고 플렉스 자체에서 전원이 있습니다 켜주시면 켜져요 다행이다 가방 또 내릴 뻔했네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확실히 어깨에 매니까 편해요 무거운 거 하나도 없네요 괜찮은데 이거는? 이거 오래 촬영할 만한데요 이 정도면은 그냥 짐벌 달고 다니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여행용 가방으로도 괜찮은 거 같아요 굉장히 크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드론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촬영하다가 힘들면은 내려놓고 따라다니면서 팔로우 하면서 촬영할 때 괜찮을 거 같고요 한두 시간 장시간 촬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좋네요 또 좋다고 하고 나중에 또 힘든 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이 플렉스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얻어지는 그 효과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로닝보디를 주력으로 쓰고 계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촬영하느라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꼭 구매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또 원격으로 촬영을 하거나 어떤 중개 현장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신다 하면은 편하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이번에 업그레이드 기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제도 많거든요 사실 차라리 로닝보디를 팔아버리고 소니로 간다든지 FS3나 FS6 같은 또 다른 좋은 대체제들이 많긴 합니다 굳이 로닝보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은 여러 가지 좀 폭넓게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로닝보디를 쓰신다면은 또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